1번 문제는 뭐냐 이산화질소는 1g당 2.28g의 산소가 압류되어 있고 1산화 2질소는 1g당 0.57g의 산소가 압류되어 있다 이 결과가 배수비례의 법칙에 일치함을 보여요 이게 뭐냐면 돌턴이 원자설이라는 걸 주장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법칙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배수비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질소하고 1산화 2질소라는 게 있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NO2하고 N2O인데요 이 NO2하고 N2O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? 일단 이거는 몰라요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돌턴이라는 사람이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이산화질소는 질소 1g당 산소가 얼마더라 그러니까 이산화질소니까 이게 되죠 이게 질소 1g당 산소가 얼마단 말이에요 2.28g이 존재를 하고 이거는 질소 1g당 산소가 얼마예요? 0.570g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두 다른 물질인데 이 두 개의 산소의 비를 이 사람이 측정을 해봅니다 질소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? 잘 보시면 이게 1개고 이게 몇 개입니까? 2개죠 그런데 여기는 질소가 2개의 1개가 붙어 있으니까 질소 1개로 따지면 이건 몇 개가 되는 거예요? 그렇죠 0.5개가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몇 배 차이가 납니까? 그렇죠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소의 개수가 몇 배 차이 난다? 4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돌턴의 시대 때는 이 산소의 개수가 4배가 차이 난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아시겠죠? 자체도 몰랐고 그럼 이 산소가 몇 개가 있는지 질소가 몇 개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인데 이거 두 개 다 뭘로 돼 있더라? 그렇죠 질소하고 산소로 돼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? 요걸 해가지고 요것을 어떻게 해봤느냐? 요것을 나눠봅니다 어떻게? 0.570분의 2.28을 딱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? 얼마가 나와요? 4.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? 이게 항상 뭘로 떨어지더라? 정수로 떨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?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어떻게 했다? 개수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?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다 질소나 산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량인데 질량으로는 개수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량의 비를 통해서 뭘 알아냈다? 이 사람이 배수비라 다시 하면 개수가 몇 배 정수배로 계속 어떻게 되더라? 증가하는 것들을 찾아냈다 이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CO2하고 CO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CO2하고 CO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일산화탄소가 CO고 이산화탄소가 CO2인지를 모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탄소하고 산소로는 이루어져 있는 두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C, 이걸 D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탄소 1g당 산소의 양 이것도 탄소 1g당 산소의 양 해서 이거 두 개 나눠보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? 2.00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? 배수비례의 법칙이고 이걸 통해서 돌턴이 아, 이 모든 물질은 뭘로 돼 있다? 원자라는 걸로 존재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? 그래서 그 개념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? 질량보전의 법칙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일정성분비의 법칙 돌턴의 뭐예요? 원자설 이렇게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돌턴의 원자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바로 이 배수비례의 법칙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